와 이게 되네요. 지금 서버를 이용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서버는 게임하는 용도는 아니긴 한데 제가 억지로 개조해 가지고 해봤더니 게임이 잘 돌아가요. 글로벌 탑렛에서 나온 커스터마이징 된 TN-D116SC라는 모델입니다. 전면에 보면 4개의 베이가 있고요. 제가 한번 안에 다 뜯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한번 일단 안을 보여드릴게요. 내부를 딱 보는데 엄청 정리가 잘 되어있고 보면 시스템이 뭔가 꽉 차있죠. 보드가 크다는 것은 확장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착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보면 CPU가 지금 2개가 장착되어 있는데 제온 프로세서가 장착되어 있고요. 실버 4215R이라는 CPU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8코어 CPU가 지금 장착되어 있는데 지금 2개니까 16코어로 동작하게 되어 있고 총 32스레드로 동작하도록 되어 있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2GB의 메모리가 지금 2개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64GB로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데 ECC를 지원하는 서버용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메모리 뱅크는 16개나 되는데 그래서 지금 2개밖에 안 쓰고 있잖아요. 나머지가 장착하면 메모리는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유짜리 서버이지만 공간이 좁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확장성이랑 그리고 서버 사양이 상당히 좋은데요. 옛날에는 어떻게 보면 서버 사양이 적당한 걸 갖다가 서비스 기준으로 나눠서 여러 개를 사용했었어요. 근데 렉을 여러 개를 빌리면 비용이 대우려고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 개를 빌리고 그 안에 최대한 많이 넣기 위해서 요즘 추세가 사양이 좋은 서버를 한 개를 사용하고 여러 개 서비스들을 가상으로 서비스를 돌려서 한 개 서버에서 동작시키는 게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효율이 좋아져요. 서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노는 자원을 줄이고 CPU가 얘는 놀고 있고 얘만 여신 바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CPU랑 메모리 랑 최대한 사용을 해서 모든 서비스가 돌아가는 게 좋기 때문에 한 대다 밀어넣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사양이 좋기 때문에 많은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레이드 카드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뭔가 빽빽하죠. 옛날에 카드들은 이렇게 빽빽하지는 않았어요. 적당히 좀 듬성듬성한데 요즘은 크기도 많이 작아지고 대신 성능도 높아지기 때문에 연결시킬 수 있는 장치도 개수가 많아졌고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사타 타입 이런 것도 지원했었지만 요즘은 대부분 다 유다2나 더 상위 모델 인터페이스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하는 카드가 지금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파워도 잠깐 볼게요. 지금 파워보면 리터던트 파워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700W랑 750W 이 정도급이 지금 사용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파워가 두 개예요. 지금 안에 지금 한 개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리터던트가 이제 풀리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이쪽 파워가 만약에 고장 났어요. 이쪽에 이렇게 펜도 안 들어가고 뭔가 점검을 필요한다는 메시지가 들어왔다고 쳐 봅시다. 그러면 뒤쪽에 이렇게 밀어서 빼면은 이게 뽑힙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덮개가 덮여있다고 치고 뒤쪽에서 그러니까 서버렉 뒤쪽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걸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완전히 빼가지고 분리가 되죠. 이렇게 여기도 카드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모듈인 겁니다. 그래서 파워를 이제 새 거를 가져와서 뒤에다가 지금 가져가서 꽂은 다음에 밀어넣으면 얘를 또 다시 인식을 해요. 딱 꽂으면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원도 연결하고 그러면 이제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은 상태로도 하드웨어를 이제 갈아낄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하드스크도 또는 저장장치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펜이 지금 4개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 펜이 이제 2개가 1개로 합쳐져 있는 형태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펜을 좀 빼놨는데 이쪽에도 날개가 보이고 이쪽에 날개가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게 공간이 작잖아요. 이렇게 작은데 되게 고알폐매로 동작하는 그런 펜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펜은 비싸요. 일반적인 펜이랑 비교해서 펜도 비싸고 펜도 엄청나게 굉음을 내면서 돌아갑니다. 네, 소리 들어보셨죠? 귀가 찢어질 정도로 소리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일단 펜은 지금 빼놨어요. 빼놓고 대신에 선풍기로 지금 바람을 불어서 지금 이 부분을 테스트할 거예요. 케이스를 열어놓고 지금 5초씩 켜야 되는데요. 이게 뒤쪽을 보면은 그래픽 포트 연결하는 게 아날로그밖에 지원을 안 해요. 지금 보면 그나마 다행인 게 옛날 서버들은 PS2로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시켰거든요. 그래서 콘솔 같은 거 찾을 때 PS2 일부러 지원하는 거 찾아서 연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의 USB를 지원하기 때문에 그건 좀 편해졌는데 아직도 아날로그 포트를 씁니다. 왜냐하면 서버의 기능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불필요한 단자는 다 없애버렸거든요. 지금 그래픽 카드를 RX 580을 연결시켜놓은 상태인데요. 정상적으로 연결을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레이저 카드를 이용해서 지금 연결을 시켜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케이스를 잠깐 열어가지고 지금 시스템을 켤 거예요. 전원을 켜봤는데요. 와 이것만 안 켰는데 지금 소리가 엄청나게 조용하네요. 지금 귀가 너무 멍멍하다가 제가 대학생 때도 서버도 좀 관리해보고 그 다음에 또 사회초년생 때도 서버도 관리해봤었는데 서버실에 있다보면 귀가 멍멍해요. 막 이 펜소리를 계속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아 이제 펜소리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다. 뭐 좀 들으면서 좀 뭔가 기분 좋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뭔가 관리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제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너무 스트레스라서 귀마개를 하고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IDC 센터에 들어갈 때도 슈즈 이렇게 말아가지고 없을 때는 슈즈 말아서 귀를 막고 들어가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시스템을 보호해야 되니까 지금 펜은 지금 선풍기를 켜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벤치가 안 되는 거는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펜이 제대로 돌아가면 냉각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성능이 더 잘 나오는데 아무래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열어놓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이로 냉각시키다 보니까 성능이 조금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켰는데요. 지금 운영체제는 윈도우 서버 2019가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태예요. 설치하고 나면 이제 서버 관리자를 통해서 뭐 IIS나 뭐 여러가지 서비스를 뭐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얘는 윈도우 서버니까 윈도우 서버에 맞는 서비스를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리눅스를 뭐 설치한다거나 뭐 다른 것 운영체제 설치한다면 그에 맞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CPU가 지금 8코어가 지금 2개 장착되어 있죠. 그래서 코어가 16코어로 인식하고 있고 논리프로세서가 지금 32개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그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최대화해서 보면 와 화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그래프가 이렇게 꽉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안 느껴질 수 있는 게 요즘은 뭐 하이엔드급 CPU도 엔드 유저가 사용하는 것들도 이제 조금 고가형 CPU로 가면은 코어 개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대단하지 않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CPU가 지금 2개나 장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서비스를 동작시켰을 때 좀 더 효율이 좀 더 나오겠죠. 시네베치 R23은 뭐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간단하게 다운로드가 가능한데요. 여러분도 한번 켜보시고 저랑 같이 스타트를 눌러보시면은 이 CPU가 지금 이 시스템이 얼마나 빠른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돌아갑니다.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32개의 칸막이가 그려지면서 동시에 막히게 렌더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뭐 코어 개수가 몇 개 안 된다거나 그런 CPU를 사용하시면은 뭐 지금 이렇게 빨리 안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네베치 R23을 토했을 때 지금 멀티코어 점수가 18,546점이 나왔고요. 히트맨2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RS580 이렇게 빨랐었나? 싶을 정도로 잘 들어가요. 아무래도 CPU 코어빨인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요즘 나오는 하이엔드 CPU를 상착한 여러 번의 컴퓨터도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서브 컴퓨터에서 누가 게임을 해요. 근데 그냥 테스트를 한번 돌려본 거고 처음에 이제 제가 빔 프로젝터로 어쩔수 없이 화면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를 확장하기 위해서 좀 알아보다가 이제 서브 운영체제다 보니까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는 인식이 안 되고 뭐 AMD 그래픽카드는 드라이브를 억지로 깔면 설치가 된다는 글을 보고 저도 억지로 한번 깔아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RS580을 지금 장착한 상태로 게임 해보고 있는데 네 잘 됩니다. 그래서 서브 운영체제에서도 게임이 됩니다. 서브 운영체제라서 지금 서브 관리자를 열어서 여러가지 역할을 부여한다든지 서브 관리한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요. 보면 서버가 지금 하나 열려있고 그 다음에 몇 개 더 열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각 서버의 이벤트들 어떤 거 확인해내는 문제점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디스크 저장소 관련된 서비스도 지금 볼 수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윈도우 서버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GUI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키보드 마우스 이용해서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근데 성능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면 오류 관리 같은 거 이런 부분 때문에 리눅스 서버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계열로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또 그에 맞게 이제 뭐 자극하면 되겠죠. 글로벌 탑넷은 서버랑 스토리지를 직접 생산하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요. 회사 소개를 보면 이런 정보들을 볼 수가 있고 인증이랑 특허 관련된 내용들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품 소개에서 보면은 서버랑 스토리지가 있는데 서버에 보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이 띄는 게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있다는 건데 나라장터에서 실제로 회사명을 검색을 해보면은 서버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여기에 등록되어 있다는 건 믿고 구매를 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서버를 구매해야 되는 분들은 어떤 서버를 구성할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글로벌 탑넷도 한번 보시고 서버가 자신에게 맞는다면 한번 견적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참고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작진